자켓 촬영 현장 여러분 안녕 저희는 다음 앨범을 준비할 자켓 촬영 현장에 나와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윤희가 촬영하고 있고 지금 순서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 처음으로 렌즈 깼는데 어떠신가요? 괜찮나요? 처음이라 좀 어색한 것 같아요 렌즈가 여기가 제가 많은 연예인분들께서 막 촬영을 하셨더라고요 제 영상으로 많이 찾아봤는데 분명한 곳에 제가 있으니까 좀 신기하네요 여기 센터장이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뭔가 저의 컨셉하고 안 맞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좋아하고 여기서 살고 싶을 정도로 되게 많이 이어졌어요 저의 앨범에 저의 컨셉이 뭐죠? 육대죠 육대 저희가 아직 나이 노리지만 저희 포인트가 많이 많아서 이번 안무는 되게 기대할 것 같아요 저희도 되게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비천할 때 있는 늑대들이 열 명이 있습니다 강민이가 저희가 봐서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아니 저희가 봐서 너무 귀여운 거예요 늑대가 강민이는 멋있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데 그게 귀여운 거예요 형들이 봤을 때 너무 귀여워 이런 무대가 정말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내 안의 본능이 깨어나 이 불은 잡히지 밤하늘을 비출 때마다 또 내 발길에 끝없이 난 아픈 숲을 헤맸지 꽃듬이 닿아가는 그 순간 눈앞에 니가 넋은 honor 덕덕진 가슴이 달려 난다 또 다시 짙은 어둠이 나의 몸을 묶어도 눈치겠다 아 사진 사진인 줄 알고 여기에서 왜 안 찍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영상이 예쁘다 예쁘고 잘 나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지금은 저희 두 번째 자켓 촬영 현장입니다. 이번에는 좀 컨셉이 참 예쁜 것 같아요. 이번에 아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는 렌즈도 껴요. 저희가 저는 처음 껴요. 실력이 좋아가지고 제가 2.0이거든요. 근데 렌즈가 처음 껴서 제가 끼고 결국 우엽이가 껴졌답니다. 지금 현재 끼는 사람이 진짜 중경스럽네요. 일단 뺄 때 걱정이에요. I'm thirsty now 고 비가 풀렸지 다 날카란 눈빛은 너를 향하지 오르지 나 숲속 미술 달콤한 년새는 마차 나 비켜 지켜 널 향해 숨쉬어 모든 감각 내 심장 찍게 해 나에게 저 몸을 놓 Make it rolling 외자 옆에만 서면 나 추정 말고 이제는 다가와줘 그림자가 날 덮어도 너만 빛날 수 있다 야 흐름에 잠긴 날 빛도 눈을 뜨는 밤 눈을 뜨는 밤 찜조롭던 맘과 불교와 섬취하겠어 오직 널 비켜 세상 모든 게 내 삶을 공격해 삶을 공격해 제 계란에 숨기고 크게 외칠 거냐 P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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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a 불가난 신대 속에 내 이름이 생겨져 마스터 사면 바로 Baby Pow Pow 낚Fi Wonder 야수 너를 겨냥 꼬무실 수 I'm ready 몸을 좀 더 낫게 낮춰 이제는 너를 향해 나 질주한다 Let's go Let's get it 내 전부 여론 느낌 해광이 가득한 눈으로 노려 Violating Let's make it 흔들어놨자 내 머릿속으로만 기집어넣어 너부르는 노릇쇼 I don't know 첫 반 camino 하하하하하 헿 공을 좀 멋있게 하던데 우리 왜 이렇게 내 키가 작아졌지? 와 주승님 멋있다 어떻게 저렇게 비율도 좋고 저렇게 잘생기고 저렇게 귀엽고 다 가졌네 제가 이 세트장이 되게 신기하고 신기한 것들이 많아서 하나씩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이것을 소개하는 영상 여기서 담아둔 표면만 통해 주세요. 저희 쪽! 세뱅에서 이 신기한 센트점을 한번 사망해 보려는데요. 소개하시나요? 네. 소개하시면 마스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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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뷰 좀 할게요. 네.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 그리고 있어요. 우와. 뭐야 뭐야. 망한 것 같은데요? 아니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눈이 이상해요. 저 그러니까 눈이. 나도 해야 돼. 눈이 돼. 눈이. 눈이 찌그러졌어. 우와 이거 되게 잘 눌렀어. 태연이 돼. 태연이 돼. 태연이 돼. 어? 뭐야 이거? 안 맞는데 거울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혹시 이거 나와요? 소리 안 Clair? 제가 언젠가 피아노 찍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 치는 모습을 언젠가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끝낼까요? 패스 진짜 잘 먹어요. 표정이야. 하나, 둘 오케이.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돼요. 지도 좀 갈까요? 빨리 밥을 먹으러 가야 하겠는데 좀 쉴을 수 있어서 이제 자켓처럼 밥먹는 시간입니다. 밥 맛있게 먹을게요. 행복한 밥 시간. 오늘 이렇게 저의 달라진 모습을 렌즈도 끼고 운동장 엄청 터졌죠? 렌즈도 끼고 이런 모습을 빨리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네요. 저희도 여러분들 항상 보고 싶네요. 진짜 너무 스페어트론 활동 끝나고 너무 팬분들 많이 고맙나서 많이 아쉬웠는데 이제 빨리 좀 더 약간 바뀌고 변화된 조금은 뭐 실서진 모습으로 다시 볼 수 있으니까 뭔가 기대가 됩니다. 밥 시간 밥 먹으러 갈게요.